얍! 아오오 영상 많이 나오지시죠? 네! 자 유희재 시еврал과 함께 반영된 스타드니 오오오오 오오오 그리고 오늘 역시 특히 대한민국 날씨 매주같이 강렬해 상자 스타드를 보여주면 모연게스 친구한테 특수사람을 만날게요 또 우리사람 스타를 연애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하아.. 하아.. 자.. 해주십쇼 야.. 우리 자.. 선희, 선진희 그리고 사랑희 대한민국 만세 어.. 자.. 우리 사랑희, 사랑희, 사랑희 잠깐만요 사랑희 여기 지금 상담 왔어요 기분 좋아요? 지금 상 받았어요 지금 상 받았어요 그래요.. 자, 우리 어우.. 아니 이지씨 지금 서원이랑 서중이가 계속 왔다갔다는 말에 정신없는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진짜로..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타블로 보니 부산공연주회가 참석 못했는데 감사하다고 전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어.. 지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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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희가.. 지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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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희가.. 만세와 뽀뽀를 했잖아요 어.. 근데.. 어.. 기분이 어땠어요? 아니요.. 저는.. 근데 안 보고.. 방송 가서.. 안 보고 있습니다.. 다 방송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어.. 아.. 본인도 안 했는데.. 어.. 그래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만세 세 아이를 사랑해주고 있잖아요 요즘 굉장히 행복한 나라를 보내고 있을텐데 이게.. 산둥이를 낳으려고.. 뭔가.. 좀 의도적으로.. 준비를 했었나요? 아니면.. 뭔가 하다보니까 이게.. 산둥이를 낳게 되는가요? 하다보니까.. 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다보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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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 만세.. 일단.. 선배님이랑 잠깐.. 인사를 해보고 싶을까요? 안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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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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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래요. 이렇게 발 한 번 봐도 정말 좋고, 예, 행복하죠? 예, 알겠습니다. 어, 사실 그 어떤 시상식장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휘재씨가 지금 각각 자리에서 앉고 있으네요. 예, 아니 지금 아이들 때문에, 어, 아이를 안고 지금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요. 어, 오늘 수상한 슈검에 들어왔어요. 아이들. 휘재씨한테 휘재씨한테 휘재씨한테. 왜요, 왜요? 예, 아니, 빨리 다시 내려면 됩니다. 예, 예. 자,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 번 축하해봤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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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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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